지방대학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지방대학은 수십 년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요 지방교육 여권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산학협력 지금도 있어요 이게 이전하고 앞으로의 정체가 어떻게 다를까 싶기도 한데요. 흔히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 그렇습니다. 지방대학의 육성 없이 그 지방인재가 배출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산학연으로 계속 운영해 왔지만 그야말로 새로운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내지를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구 갱북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서 좋은 직장을 잡고 결혼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다면 왜 인재들이 서울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방대학 육성은 균형발전에 또 다른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울대학이 법인화가 됐는데 법인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bk21을 비롯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워낙. 정부 재원을 많이 가져갑니다 나는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대학에 훨씬 더 많이. 그 배분하고 배정을 해줘야 지방대학이 클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는 뭐 자기 정부의 교육부도 굉장히 좀 핵심적인 정책을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böl것은 좀 좀 핵심적인 정책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이건 그거를 당부에서 두려워하는 것 같고 이런 거 맞을 수 있는 거 맞?